오늘 MBTI를 찍기로 했어요?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MBTI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사실 여긴 도쿄지만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현승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뭐 특별할 거 없으면 집에서 좀 일상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김에 여유 있을 때 몰아서 찍기 일단 저희 MBTI는 여기는 ENTJ ENTJ 그리고 저는 INFP 어딜 근데 가끔 INFP 가끔 그래서 한 왔다 갔다 결과가 나오는 편인데 주로 INFP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INFP와 ENTJ의 관계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연구리에 대해서 내가 읽어줄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줘 시원찮은 애랑 팀플하면 엄청 답답해하고 결국 총 떼매고 내가 함 맞아요 활동적이고 집순이 기질은 아님 근데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스타일도 아님 오직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하나 이런 마인드 맞아 맞아 진짜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의지하고 싶지 않고 응 의지하고 싶지 않아 응 유나한테 의지하지 열등감 느낀 적 급히 드문 응 열등감 이게 신기했어 진짜 용구리는 열등감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 왜냐면 나는 타인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응 근데 그만큼 비교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탐구를 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남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열등감 생길 일도 없는 거 같아 정말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응 남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니 내 삶 살기 바쁜데 응 비교해서 뭐하니 내 인생이 최고지 나는 여기서 그러면 영구리랑 비슷하다 싶은 것만 영구리랑 비슷하다 싶은 것만 그냥 읽어줄게 왜냐면 다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 응 이거 진짜 영구리다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한다기 보다는 응 남들이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보겠음 어 맞아 나한테 그러잖아 아니지 유나한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뭔가를 합격하니까 유나에게 뭔가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총때내서 하는 게 커 사실 그게 더 많아 그래? 왜냐면 유나 덜 힘들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?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? 그러진 않아 그래? 응 그러진 않아 아 이거 맞다 친구들이 하소연해도 공감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줘 응 공감은 나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공감은 돼 공감은 당연히 되지 왜냐면 나도 어떤 걸 똑같이 겪었으면 아 그랬겠다 공감도 되고 그런데 나는 공감은 의미가 없고 그거를 말로 겪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힘드니까 그 힘들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그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음 내가 만약에 아는 거라면 뭔가 해결책을 이렇게 제안해 주는? 그런 게 너무 좋은데 그 앉아서 너 괜찮니? 이러면은 뭐야 그게?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시간낭미인 것 같다 라는 생각? 어 왜냐면 그거 막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 순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어 그냥 제자리 걸음 그 사람은 그 힘들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난 공감 안 해 응 오케이 응 엄청 현실적이고 논리적인데 응 혼자 있을 땐 상상력 엄청 많아짐 응 안 그래? 응 안 그래 이건 안 그래? 응 상상 잘 안 해 어 나 혼자 있을 땐 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 네 혼자 있을 땐 그냥 핸드폰만 해 그 다음에 인프피 중에 나랑 비슷한 거 알려줘 잡생각이 많고 망상이 잦아 아니 인프피는 너무 안 좋은 거 같은 게 많아 아니야 이게 왜 잡생각이 많은 게 왜 안 좋아 그래 맞아 응 이거 맞아요? 어? 잡생각이 많고 망상이 잦아요?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완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거는데 학교같이 조직 생활하는 곳에서는 낯을 엄청 가린대 응?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의외로 말 잘 걸지 어 나보다 훨씬 말 잘 걸어 잘 걸지? 의외로 맞아 어 이거 유난한데? 좋아하는 거 미친 듯이 파고 집중 근데 열정이 초기에만 불타고 빨리 식음 아닌가? 진짜 나다 내가 뭐에 불타는 거 같아? 좋아하는 거? 먹을 거? 그치 먹을 건 좀 그래 응 먹을 거에 금방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다른 걸로 변화 다른 이제 먹을 걸로 변화하고 그게 좀 있는 거 같아 어 아 이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 많이 안 맞아 그치? 많이 해 유나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었어 맞아 많이 해 많이 해 어 항상 좀 많이 봤었어 응 많이 해 같이 일하거나 그럴 때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응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히 하지 않을까 응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응 내가 그런 거 좀 많이 본 거 같아 응 힘들다기 보다는 고민하는 거 응 응 응 응 그런 걸 좀 많이 봤었어 맞아 난 그걸 보면서 응 왜 저래 이랬어 아니 왜 저래는 아니고 이게 뭐야 뭐라고 남이 나를 그러니까 그거야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 왜냐면 응 그냥 진짜 신경이 안 쓰여 왜냐면 응 그래 넌 그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치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오히려 왜 저래가 아니라 유나를 보면서 아 많이 힘들겠다 왜냐면 이런 거까지 신경 쓰고 있으면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 응 응 아 나가는 거 귀찮아하는데 막상 나가면 잘 놀 어 맞아 나가면 진짜 잘 놀아 맞아 진짜 잘 놀아 어 돈 개념 별로 없음 쓰는데 합리화 맞아 왜냐면 나는 유나는 유나 다른 거는 아닌데 음식 먹을 때 맞아 배달 음식 이런 거 아니 보만하면 아니 그냥 배달 음식을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데 항상 아 오늘은 내가 너무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뭐 시켜 먹고 뭐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그 다음날에는 아 나 오늘 좀 우울해가지고 맞아 맞아 택시도 마찬가지야 맞아 맞아 택시도 그래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택시를 타야겠어 난 옆에서 아 그냥 타는 건지 우울해서 타는 건 뭐야 그런 얘기 했었어 귀여워 귀여워 어머 이거 유나인데 인간관계에 굉장히 예민하고 나한테 백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만 반응 안 해줘도 내가 뭐 잘못했나 혼자 생각하면 그치 그 한 번을 잘못했을 수 있잖아 아 유나가 백번을 잘하다가 응 그 한 번을 잘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라는 거야 미안하진 않은 미안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응 신경 쓰이지 유나가 못한 거 해 응 왜 못한 건 못한 거니까 근데 백번 잘했잖아 근데 그렇게 퉁져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사람이 계속 잘할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유나가 예를 들면 나를 나를 대상으로 나한테 백번 잘해주다가 한 번을 못했어 그럼 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백한번을 유나한테 다 잘하지 않았잖아 영구리한테 비교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억울할 거 같아 백번 잘하다가 한 번 못했는데 영구리가 뭐라고 하면 억울할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 안 그러면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래 응 오늘 약간 설교 시간이네 그렇다는 엔티세와 인프피 공개성 있잖아 어 맞아 내가 유나 잉옥순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봐 어 나 백번 잘하는데 한 번 못했네 했을 때 어 근데 쟤는? 백한번 잘했나? 아니네 어 쟤가 더 이상하잖아 여러분 손절 치거나 뭐 손절까지 쳐 근데 인프피는 왜 이렇게 긴 거야? 인프피가 쓰셨나봐 그런가봐 어 난 이거 솔직히 나다 뭐 남 얘기 잘 들어주는 척 하는데 사실 딴생각함 사실 아까도 영구리가 뭐라뭐라 할 때 좀 딴생각했어 뭐하는데? 몰라 뭐 영구리가 뭔 말하고 있었는데 살짝 딴생각 같거든 근데 느껴져 아 느껴져? 어 근데 나도 진짜? 느껴져 그래? 나 별로 신경 안 써 느끼하죠? 어 왜냐면 나는 항상 그렇거든 아 뭐야 짜증나도 해 아니 근데 유나도 그거 내가 그러는 건 100% 느끼지 언제? 내가 말할 때마다 딴생각한다고? 아니 왜 이렇게 여섯 개입어? 아니 나는 근데 다 들어주려고 해 뭐야 진짜 미스테리아 난 미스테리한 사람이야 어 진짜 핑받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인프피와 엔티즈의 관계성 보자 응 나 이거 완전히 우리야 엔티즈가 엄청 달려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 근데 이건 진짜 유나랑 나야 진짜 연골이랑 나야 응 나 지금 쫓아가기 힘들어 나 완전 뱁새야 아 이거 진짜 우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우리야 그 뭐야? 금붕어에서 이모킹이 된 건가? 모르겠어. 이거 뭐지?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유나가 금붕어인데 아~~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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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가 지금 어떻게 좀 됐니? 이모킹이? 되고 있지 어떤 부분에서? 그러니까 그런 건 궁금하다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? 그런 건 궁금해 연구리가 보기엔 내가 어떤 게 반응인 것 같아? 나는 근데 그건 있어 이렇게 단련을 좀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 뭔데?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은 소리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물론 유나 볼른데 유나 너무 잘 찾는데 그냥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한 거잖아 유나가 되게 큰 거에서는 유나 목소리를 정말 정말 잘 내는데 그냥 정말 소소한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는 유나가 뭔가 막 그냥 이러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하는 게 뭐가 많아서 맞아 그런 거는 조금 더 디벨롭 되면 너무 좋겠다 맞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였지 어? 양념과자 시즈닝이 안 왔어 배달 시켰는데 난 말 안 하지 전화해서 이제 그냥 갖다 주세요 영구리는 그러지 난 그랬지 아니 나는 내 생각에 가장 역대급 사건은 그거야 그 파스타랑 자두에이드랑 다 섞여서 배달이 왔는데 뭐라 말 못한 거 그러니까 다 먹었잖아 아까 보면 다 뒤집어져 뒤집어져? 나는 울었어 그냥 울면서 먹었어 왜냐면 너무 먹고 싶었거든 응 파스타도 먹고 싶고 응 자두에이드도 먹고 싶었는데 그게 섞여서 와서 응 자주맛이 나는 파스타를 먹었지 좀 맛있게 됐을 거 같아 맛은 없었어 맛이라도 약간 탄산도 같이 들어가서 뭔가 묘했어 맛이 맛이라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치 그치 그럴 때는 말을 해야지 그치 그리고 나는 영구리한테 주고 싶은 게 응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여유 아 여유 너무 효율만 따져 영구리 너무 효율만 따져 맞아요 아니 근데 효율적이어서 나쁠 건 없는 거 같아 맞아 맨날 이 소리 내가 사실 맞아 여유가 별로 없어 응 여유가 없어 난 내게 별로 변매할 수 있거든 한국에서만 이렇더라 아 그래 한국에서만 진짜 내가 여유없게 아 막 이렇게 막 되게 효율을 따지면 사는데 하 해외도 그럼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렇지 국가가 근데 우리 둘을 섞으면 되게 완벽해질 거 같지 않아? 근데 만약에 섞었잖아? 단점만 섞여봐 최악이다 최악이다 게으른데 효율적을 따져 아니 아니야 게으른데 독단적이야 최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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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최악이야 게으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돼 어 약간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기가 맞는 줄 알아 어 내 얘기하는 거야? 응 맞잖아 영글이 맞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맞다고 했니? 일할 때는 영글이 잘못한 건 없다 생각하잖아 일할 때? 응 뭐 할 때? 회사 다니거나 이럴 때 어 없는데? 그니까 없는데 없다고 하지? 그럼 있는데 없다고 하냐?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없다고 확신하잖아 근데 이게 이런 자세가 좋긴 해 이런 자세가 좋긴 해 근데 만약에 내 단점이랑 합쳐져서 게으른데 완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최악이지 그런 거지 게으른데 뭔가를 미뤘어 그래서 타혈을 하지 못했어 근데 느끼한 건 내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최악이지 최악이지 장점만 섞이면 좋지 엄청 효율적이고 일 딱딱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데 여유까지 있어 사람이 길 걸을 때는 항상 일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풍경으로 걸어서 아 누나 나 일 생각을 멈춰? 아 그거야 그렇지 영글이는 근데 영글이는 회사 다니는 거 아니어도 어디 식당에 가야 돼 가장 효율적인 길만 찾잖아 근데 그건 맞지 아니 그러면은 그 지도 어플에 왜 최단 거리 최적 뭐 그런 게 왜 나오겠어? 아 근데 영글이는 그 가는 길을 너무 안 봐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더 맛있는 식당처럼 보이는 데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영글이는 목적지가 있으면 응 그 이외의 것은 보지 않는 거 같아 응 맞아 왜냐면은 거길 가려고 했으니까 거기 가야지 그 융통성은 잘 없어 아 나 융통성 진짜 없어 응 융통성 없어 진짜 맞아 융통성이 없어 응 융통성 없어 생각하면 그걸 꼭 해야 해 응 그거에 나머지 그런 것들 생각을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같아 나는 가끔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 중간에 뭐해 정신 팔려가지고 맞아 맞아 집안일 할 때도 항상 나는 어떤 식이냐면은 빨래를 막 게다가 어 맞다 뭐 창문을 뭐 닦으려고 그랬는데 가서 창문 닦고 창문 닦다가 설거지가 보여 설거지 해야겠다 설거지하고 갑자기 또 뭐 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 같아 응 그거 하고 보면 빨래를 안겨놨어 처음 하기로 했더라고 그런 식을 때가 많았어 나 혼자 집안일 할 때 응 나는 집안일 할 때 순서를 다 정해놔 그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빨래를 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근데 빨래를 개야 되는데 갑자기 유나가 수절랑 젓가락이 없대 그럼 설거지를 할 수 있잖아 난 그래도 무조건 빨래를 개야 돼 그니까요 그럼 그렇더라고 빨래를 개고 나서 그 다음에 난 설거지를 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니까 그니까 나는 그건 거야 정작 중요하고 필요할 때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다른 걸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나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못하는 경우는 많아 대신 다른 부가적인 건 잘해 응 맞아 근데 우리 둘이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잘 맞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잘 맞아 응 맞아 이번에 여행할 때도 좀 느끼긴 했어 연구리와 나의 다른 점을 뭐? 응? 뭘 느껴? 연구리는 좀 목적 위주고 응 난 좀 과정 위주고 응 어 맞아 나는 결과가 중요하거든 그니까 그래서 나는 맨날 회사에서도 그 뭐라고 하지? 맨날 난 그래 팀장님한테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결과만 보자고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잖아 내가 맨날 그러거든 회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모든 일상에서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지 맞아 아 물론 과정도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나를 가르쳤었거든 응 왜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 너가 볼 수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이 꼭 그 길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너가 발견하는 새로운 길들로 너가 또 새롭게 갈 수 있다 했는데 그걸 했지만 난 그냥 한 길을 놓고 한 길을 흘렸어 왜냐면 내가 갈 길은 내가 저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내가 약간 결과 주의여서 가끔 유나가 상처받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그 과정을 유나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잖아 중시하는데 유나는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유나가 노력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난 결과만 따지니까 결과가 아니면 나는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나가 조금 많이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? 근데 어 피나 왜 그리고 아쉬워 아 저는 쉬로 싸러 갈게요 끝 이렇게 끝 그러면 아 추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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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